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공공경제론 과제수행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출기한이 있으니까요. 내용에 맞게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화면으로 하겠습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과제수행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제수행방법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과제와 팀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먼저 개인과제는 4월 10일까지 과제함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과제 제목은 내 경제활동의 목표와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4용지 1페이지, 한 페이지에 쓰시면 돼요. 내용은 내 경제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가 첫 시간에 행복함수하면서 목적이 행복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약조건과 선택에 대해서 썼는데 그래서 목표가 무엇인가. 제약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달 살 때 용돈의 제약이죠. 예산 제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약조건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021년 3월, 올해니까 3월 중에 수익과 지출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경제활동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내 경제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페이지에 써가지고 4월 10일까지 과제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함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하이클래스에 가면 이렇게 제 공지에 6개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수업진행방법, 과제수행방법인데 이 과제수행방법 보시면 여기 과제에 대해서 쭉 마감일이 잡혀 있어요. 개인과제는 4월 10일까지 하고 실제 여러분 제출해야 될 과제는 과제 및 평가함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제가 개인과제 이렇게 해서 4월 10일까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업로드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개인과제를 수행하시고 샘플을 보여드리면 위에다가 자기 과목명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목표 간략하게 제약조건이 뭔지 쓰고 실제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도 이 샘플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 본인의 방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경제활동, 한 달 동안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는 그런 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인과제에 대한 발표 시간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영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하면 대면 수업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이 리포트를 PPT로 작성을 해서 수업 시간에 5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기한은 5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여러분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발표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의향을 받는 그런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는 옵션이고 그 전에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팀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팀과제는 여러분들이 행정학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행정학도로서 해야 할 한글 보고서 작성, 파워포인트 보고서 작성, 그리고 동영상 작성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을 선정해서 저희가 제가 공지사항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로 한 팀이 되었는지 그 팀이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끼리 연락을 하셔서 팀원들끼리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팀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과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과제의 주제와 제목을 써서 한 페이지로 4월 15일까지 과제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함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용은 주제를 선정한 이유, 왜 중요한가, 왜 그 주제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가상 목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어서 과제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공경제랑 과제계획서, 조명, 여러분 조를 일조 아니면 따로 이름을 해도 됩니다. 구성원은 누구이며 제목은 뭐고 선정 이유가 어떠한지 쓰고 그다음에 목차, 가상 목차죠. 가상 목차들을 쭉 적어 보내주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리뷰,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과제계획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실제 한글 보고서를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써봐야 되는데 이거는 5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전체 구성은 표지에 제목, 과목명, 팀명, 팀원 포함된 표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론의 선정 사유와 중요성 1, 2페이지를 쓰고 그다음에 현황과 문제점, 이걸 한 장으로 해도 되고 이것도 한 장으로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해결 방안, 결론 이렇게 해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한글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느낀 점과 참고 문항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샘플을 올려드렸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샘플대로 쓰는데 중요한 게 한글 글쓰기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표절이라고 하는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절도,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자기가 쓴 것처럼 적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여러분 감옥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행정학계, 우리 행정학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국 행정학계 논문 작성 지침에 따라서 인용을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는 누구누구에 따르면, 누구 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해주는 습관을 꼭 드려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표 그림에 대해서는 작성 및 출척 가능한 한 여러분 표나 그림을 읽을 때 남의 거 그냥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 옳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만들고 그려야 되고 사진으로 가져오는 것들은 지향해라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직접 만들지 않은 표와 그림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문을 적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행정학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 편집도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표절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행정학계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학계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두 단어나 세 단어만 연속해서 똑같은 걸 써도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한 문구와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인용부 없이예요. 인용부 없이 갖다 쓰면 이거는 표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논문 목차 작성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순으로 목차 계층을 해가시고 표도 이렇게 꺽쇠, 표일, 그림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처를 밝힐 때는 자료 땡땡하고 출처를 밝히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계 논문을 쓰는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나중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인용할 때는 인용할 때는 본문 중에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에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표기하고 그쵸? 내용을 정리한 참고문어는 맨 끝에 논문 맨 끝에 참고문어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 참고주가 아니라 내용주에 해당하는 것은 오른쪽에 첨차를 쓰고 각주라고 하는 이렇게 작주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문어 작성은 국내 문어는 가나와 순, 외국 문어는 ABC 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어는 저서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 순서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편집할 때는 한글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편집용지 항해가 가지고 이 양식을 맞춰주시고 문단 모양도 이렇게 줄간격 160에 들여쓰기 10포인트 양쪽 코너브로 해주시고 글자 모양도 글자 크기 10의 바탕, 장평으로 이렇게 편집, 원고 편집 양식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례인데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제목과 자기 조에 대한 것을 과목과 조에 대한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목차도 오른쪽 끝에 쭉 맞춰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로마자, 아라비아스자 이렇게 두 단계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여기에 이렇게 출처를 자료 땡땡 해가지고 붙이라는 게 좋겠죠. 참고 문헌 할 때는 여기에 저자명, 연도, 제목, 출판사항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첫 번째 하나, 둘, 셋 세 글자 끝나고 이렇게 탭으로 맞춰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보고서 맨 뒤에는 느낀 점을 각자가 조이름을 쓰고 이 조사, 팀 폴제그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최소한 다섯 줄 이상은 모든 참여자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글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 네 번째 단계로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게 되는데 파워포인트 만드는 양식은 아주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의 핵심은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다만 5월 31일까지 과제함에 제출하시면 되고 자유롭게 작성하되 가능하면 키워드, 표, 그림 중심으로 한글은 텍스트잖아요. 글 중심으로 갔다면 파워포인트는 키워드와 표와 그림을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를 직접 하면 좋겠지만 동영상을 권장합니다. 동영상을 팀별로 만들어가지고 10분짜리죠.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것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 제약이라고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정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유튜브에 올려도 될 만큼 그런 수준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개인과제, 팀과제에 대한 내용이고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이 제 카톡이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번 수업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등록금 내는 만큼 여러분들 실력이 더 증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부모님이 낸 등록금 가지고 나의 실력을 즉 한글, 글 쓰는 것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 동영상 만드는 것들도 실습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이클래스에 있는 공지사항과 과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팀 폴제과 개인과제를 포함한 여러분들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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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